일단 먼저 피셔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자는 필립 피셔. 이 사람은 워런 베펫 할배가 뽑은 두 스승 중 한 명입니다. 타임즈에서 선정한 역사상 최고의 투자자 10인 중 한 명이고요. 우리에게는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십 년간 시장의 존버에서 일명 존버의 대명사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아들 켄 피셔입니다. 필립 피셔의 아들이고 2017년 기준 자산은 38억 달러, 2018년 운용자산은 약 100억 달러, 한화로 약 120조원이죠. 그래서 120조원이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시가총회 EU인 하이닉스, SK하이닉스와 현대차를 합쳐도 한 120조가 안 될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운용하고 있는 운용자산입니다. 그가 쓴 책으로는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그 다음에 역발상 주식투자, 그 다음에 슈퍼스톡스라는 책들이 대표저서로 있습니다. 키 테이크아웨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지금 설명을 하기 전에 이렇게 요약본을 먼저 두괄식으로 설명을 해요.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이 예상치 못한 빠른 속도로 시장이 내려가서 예전의 발병과는 다르게 놀랄만한 제도적 대응이 이루어짐. 지금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행 중이고 지금 대한민국도 한국은행에서 돈을 불어서 유동성을 지금 확보하고 있죠. 두 번째가 경제에 영향을 주는 기간이 얼만큼 영향을 주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듀레이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향을 주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독감이 끝나는 시점에 바이러스가 누그러진다면 주식은 일반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빨리 회복될 것이다. 이게 지금 독감 바이러스처럼 3, 4, 5, 6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조금 숙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깊은 경기 침체가 온다 치더라도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것처럼 보인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강한 추락은 강한 반등을 동반하게 되니 투자자라면 부위자 반등의 긍정적인 부분을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 라고 의견을 비락했습니다. 또한 페어마켓 약세장을 지금까지 있었던 약세장을 어떻게 회복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도표로 준비를 해서 보여줬는데요. 가장 오랫동안 약세장을 겪었던 게 1937년 3월 6일부터 1942년 4월 28일까지 62개월 동안 약세장이 지속이 됐고요. 그때는 주가가 마이너스 60% 그 다음에 Average Month Return이 1% 정도. 그 다음에 1% 정도로 해서 회복을 해서 62개월 동안 그런 식으로 약세장이 기억을 했다는 거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3월 16일, 2월 19일부터 3월 16일 한 달 동안 지금 마이너스 29.5%가 빠진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C Investment에서 지금 생각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석 달 또는 그 이전에 끝났을 경우, 셧다운이 석 달 이내에 끝났을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6개월, 12개월, 18개월, 지금으로부터 6개월, 12개월, 18개월을 봤을 때는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될 거다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고요. 두번째는 그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됐을 경우에 몇 개월이라고 특정하진 않았지만 3개월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12개월에서 18개월을 내다봤을 때는 그때는 현재 가격보다는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될 것 같다. 마지막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요. 지금 셧다운이 계속해서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계속해서 셧다운이 되게 되면 새로운 약세장이 될 건데 그게 얼만큼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네요. 이 차트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스와인플루, 신종플루랑 지금 비교한 차트인데요. 지금 온라인으로 공개된 시점이 3월 20일이기 때문에 3월 18일 데이터로 지금 연애들이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월 26일 기준 존스 오프긴스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제가 다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케이스가 1.68빌리언 그러니까 한 160만명 정도가 감염이 됐던 거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3월 26일 기준 한 53만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데스를 보면 사망인원이죠. 신종플루가 28만 4천명이 죽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 한 23,970명, 한 24,000명이 죽었고요. US에서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 한 8만 3천 836명이 감염이 됐고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6천만 명이 지금 감염이 됐었고 미국에서 지금 죽은 사망 숫자를 보면 현재까지 3월 26일까지 1,288명 근데 신종플루로는 1만 3천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팬데믹이 언제 끝났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직 모르죠.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2010년 8월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전에 신종플루랑 비교를 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지금 숫자적으로는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전파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치료제도 없고 사람들이 지금 패닉상태인 거죠. 이 표는 지금 미국에서 사망률을 정리한 표인데요. 여기 지금 커먼플루라고 지금 나와있는 노랗게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보시면 미국에서 연인원 6만 1천명이 지금 그냥 독감으로 죽는 거예요. 독감으로 죽는데 지금 하루에 한 167명 정도가 독감에 의해서 죽는 거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숫자가 많이 죽는 걸로 나타나진 않는데 지금 사람들은 패닉에 빠진 게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기 때문에 지금 패닉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렇게까지 패닉으로 빠지지 말라는 그런 의도로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더라고요. 이 도표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의학기술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2003년도 사스가 발공됐을 때는 과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지금 20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이비안플루 저거는 조류독감이죠. 조류독감은 11개월. 그 다음에 스와인플루 저거는 2009년도에 발생하려 했는데 4개월 그 다음에 지카 바이러스 이건 2016년도에 발병을 했는데 3개월 만에 지금 뭐 치료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 거고 치료제 발견이라기보다는 휴먼 스터디가 지금 시작을 한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2개월 만에 2개월 만에 지금 막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약간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보는 종합적인 그 웨비나를 통해서 피셔 인베스트먼트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 45분 정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 약세장이 와도 과거 가장 길었던 약세장 62개월만 버티면 돼요. 그러면 제가 15년 투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62개월 동안은 낮은 가격에 제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결국엔 지금 불마켓 강세장이 다시 오게 되면 약세장에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들은 강세장을 만나면 제가 수익률이 엄청 높아지겠죠. 그리고 요건 제가 대한민국 주식 중에 제가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는데 공교롭게 셀트리온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그리고 백신 역할을 하는 그런 거를 개발하겠다고 서정진 회장이 며칠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운이 맞거나 회사의 기술력을 보면 저는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저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스위기롭게 이겨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 자료도 없이 긍정회로만 돌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피셔인베이스먼트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자산운용 규모가 한화로 120조 120조를 굴리는 그 자산운용사의 부사장이 부사장이 현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2020년 3월에 3월 18일 보고를 준비해서 3월 20일 날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 드렸습니다. 이상 피치데드 였습니다. 바이러스도 4 5 5